사일런트 망한 것 같음 주고 어 1박은 깨겠지 1박은 깨끗이 녹색 5댑은 예은 요정 먹으면 체력 100% 부활하나요? 아니라고요? 흠 뭘 맞아차지? 예엠쥬 흠 왜? 엠주 먹으니까 무릎붙에서 상점이나 나오고 좋다. 아유 참 좋다. 아유 정말 좋다. 아유. 님도 드세요. 상점 나움. 생강. 생강이니까 슬라임 안잡아도 그래 략 까 강화 못하잖아 진성 존버 버섯한테 기습당한 사일런치 총매 비열한 타격도 3댐 오른다 비가 담긴 병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트레기 게임 쓰레기 캐릭터 연금 쓰레기통을 뒤졌기 때문이다 대기 쓰레기인 이유는 쓰레기통을 뒤졌기 때문이다 룬피 나온거 좋은데 룬피가 아무리 좋아도 이 쓰레기같은 상황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까 야애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게노삼 안 버려져 욕집 플러스 넓 야스 주인님의 피 신성 찾아본 실력으로 뽑으면 됨 실력이 없네 강화된 카드 좀 줘봐 망치라서 빵호 안된거 먹기 너무 흑스럽네 뭐? 뭐? 그 별 독바르기는 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걸까? 왕 도마뱀 이를 안 닦아서 없지만은 엇 우트와라 튀어 조개와 썩 아니 강화된 카드 좀 줘봐 나 죽는다고 내가 죽는다고요 썩은 고구마 깨보는 사일런트 고개 규치피 맹독 녹색 친구는 사망시 체력을 전부 회복한 뒤 타격과 수비를 다섯 장씩 가진 채 고래 앞에서 부활하는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생각보다 더 끔찍하군 그것이 너의 어둠이냐 위단조 으응 생강이야 진저 진저 아 저 아까운거 맞아 먹어야지 아우 고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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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를 잘 발라먹어라 전투를 하는데 피가 찬다 다 꺽 아이 물카 있는데도 강화카드 안나오네 지독하네 진짜 와 궨전할인 꼭 사야겠는걸 완전 혜자인데 아까 유독 가스 나온건 좋은데 그 뒤로 마땅히 뭔가가 안나오네 자리 서 southern 사고가 죽어 불 피 내 의단 아 이딴걸로 뭐하라고 어퍼특 녹색 친구에게선 녹차가루 맛이 나요 녹색 맛 으아아아아 아 불핏 불핏 도갈~~ 도갈축 도갈ensch 도악 도갈 Rose 도갈 도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흠 이거 잡긴 잡을 것 같은데 뭔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제 넌 나의 것이라 끝났으니까 다같이. 실례지만 피좀 빨겠습니다. 모기사일. 와 C폭 불쾌 둘다 너무 좋은데. 아 불쾌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C폭은 대체가 있는데 불쾌는 대체불가. 노갈판도라 하기에는 수비가 슥장밖에 없네.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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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게이머 스틸더스 프로게이머 신성 클러스 탄차로 나왔는데 좋은건가요? 무색 카드 한장 돌려서 단차임 물 차질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로 더 넣어야 되겠네 막 이게 실력이고 이게 슬더슨 프로게이머다 딱지 게임에서 딱지 잘 뽑는 게 실력이지 안박불가 아 들어가 안나오네 제비 고개 한 장 정도 있으면 저걸로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을 건데 예비는 드로그 아닙니다 나와드렸으니 계좌에 2만원 송금 잊지 말아주세요 인성계좌 환경이다 선경기에 나왔으니까 공중재비 헐러도 되지 않나 안되지 공중재비 육스틱 도어 실바 또치삐 챔피언 사일런트 전문성은 좀 전문성은 한 장 더 뽑던 시절엔 진짜 좋았는데 한 장 차이가 진짜 크다 전문성은 한 장 전문성은 좀 참 많은 자문성은 다행이다 여기 전문성이 안좋아진건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전문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에 대한 메가크릿의 현실풍자입니다. 아님 말고 신임같고 이 게임에 담긴 철학을 아시겠어요? 병속에 어 불쾌 1 병 병 병 병원은 병원은 근데 저 부상은 부상은 어쩔 수가 없는데 비가 차오른다 aprove 울피 닌닌 이따가 뱉슨 저건 그 전설의 눈심이면 죄송 윽 윽 성 어 연금이다 닌닌 쓰냐 불쾌 0 곱하기 3 개어접 4 5 5 5 화생 앵초 탈출국 5 5 151 5 151 151 151 151 151 151 151 아 기생충월받아봐 너 익혀먹어라 0 0 아 역시 불쾌 0 0 마름살 아니 미쳤나 킹쓸 갓머니 반사전략가 반사전략가 지옥고 떱다 혼으로 맛있는거 나 사먹자 다음 막에서 3 1 2 1 1 4 3 4 5 5 6 6 6 아니죠 어? 백이 몇 장인데 저... 개도놈들 둘이... 딱 붙어가지고 뭐하는거야 지금 앗! 아이 쓰른장 돌리는데 왜 이놈들은 맨날 붙어서 나오는거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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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든가 말든가 그럴 수도 있지 이..이겼으면 되지 따로 나왔다 도넛 물고 빠는 사일런트 도넛 물고 빠는 사일런트 연금 던졌을걸 지속쓰기 전엔 불편함은 2폐때 써야되네 공격력이 0이라서 역시 룬피가 좋기는 공격력이 0라이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옥션 이거 두개가 최선일까 가차 돌려서 더 좋은 포션 나올수도 있는거 아님 가차 아 괜찮은데 사실 안괜찮아 올려줘 신속 포션 애써 괜찮은척 지금 쌓일 기본융은 없어가지고 신속이 더 나을거 같은데 창반때 드로사부라도 나가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있다 까까야 졌는데 그냥 나가 아 아 아 아 아 아 뚜루루루루루 찼어 무언가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윙크윙크 무언가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돌고돌아 나온게 고작 방어독 포션이야 이건 좀 맛없는데 생꽃 좀 돌려야할듯 아니 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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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레고가 된 사일런트 1, 2, 3, 2, 4, 4, 5, 5, 6, 7, 8, 8, 9, 10, 11, 12, 12, 13, 13, 14, 15, 16, 16, 16, 17, 18, 19, 20, 21, 26, 16, 18, 20, 21, 30, 21, 22, 22, 23, 24, 23, 28, 29, 22, 35, 29, 32, 28, 29, 32, 34, 29, 32, 아니, 왜 이렇게 아프지? 고동된 흠 이제 고동삼됨 지켜쓸 수 있나? 고개가 먼저 나오면 못쓰는거 아님? 되네? 이겼다 다 면타 영댐이라 피 빨고 갈래 심정지 이... 이... 이기 이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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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기 단두개? 영초 푸른영초 영영영영